오늘의 마지막 대상 가수 김광식님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우리 성기스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스님 앞을 하나 오세요. 네 우리 윤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장 대상 가수 김광식 매우 같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여성회담 이상옥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득표와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재미가 오늘의 주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오늘의 재미가 오늘의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의 재미가 우선에 대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dance event랑 같이 하십시오. 우선은 공연이 우선에는 기tir에 따라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Anuniene의 재미가 우선과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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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